오늘 샤인이랑 AOA 등 쟁쟁한 선배 가수들이 같이 나오게 됐어요 경쟁에 이만한 각오 궁금하고 프리스틱만의 강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나영입니다. 일단 대선배님들하고 정말 존경하는 선배님들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활동한다는 것만으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경쟁이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 정말 보고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고 배우면서 열심히 활동할 생각이고요 저희 프리스틱만의 강점 아닌 강점은 개개인만의 매력이 다 다양해서 무대를 봤을 때 각자만의 다양한 매력이 있다는 게 강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 매력들을 오늘부터 쫙 펼쳐주시기를 기대를 해보고요 서로 상승 에너지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믿어요 프리스틱 부인만의 멋진 모습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